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백신 개발과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뉴스에서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연구소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1차 임상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2014년과 2018년 대규모 사망자를 낳았던 에볼라의 백신은 2019년 11월에야 개발되었습니다. 워낙 백신 개발이라는 것이 실험에 성공하고도 여러 차례 임상실험을 또 거쳐야 하니까 금방 나올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또 2018년 창궐했다면 당연히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문제는 사실 에볼라는 창궐한 지 이미 40년 정도 된 오래된 바이러스라는 점입니다. 불행히도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의학계의 비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발병하기 시작했던 에이즈 치료제가 빠른 속도로 개발되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죠. 의학계에서는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가 발명되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 감염자나 희생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너무나 솔직해서 아픈 그리고 자조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판데믹. 어쨌든 백신과 치료제는 빠른 속도로 개발될 것이니 그 혜택에 묻어가렵니다.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결정을 하고 또 함께할 정당들을 오는 수요일까지 정하겠다라고 시안을 못 박았는데요. 정의당의 불참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범여권의 비례정당 창당에 있어서 정의당의 불참은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상황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직접 두 당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그리고 정의당 소속대변인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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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입니다. 네. 오늘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 특별하게 긴급 대담 마련했는데요. 토론이 될지 대담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 의견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전화도 열어놨습니다. 전화로 의견 주실 분들 02776 959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예전에 했던 100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쟁점부터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례연합정당. 일단은 민주당에서 당원 투표까지 하면서 지금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뭔가 좀 변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에 대해서 상당히 꼼수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왜 필요한가 당위성을 일단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반론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이제 이천 당대표께서도 사과가 있으셨지만 우리 이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미래통합당에서 탈법과 반칙을 막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께 부끄러운 정치 모습 보여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프라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 소위 말해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그리고 국정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미래통합당 반개혁 반민주세력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만 거기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미래한국당 의석이 작게는 한 25석 많게는 한 29석까지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진보 개혁 세력에서 큰 위기감을 느껴왔던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어떤 절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당의 그 요구가 많이 밀려 들어왔고 저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 정의당은 불참 계속하는 겁니까? 아휴 저흰들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고충은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사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원외에 있는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또 원내에 있다 하더라도 지지율에 비해서 한참 의석이 모자란 이런 작은 정당들을 보다 더 어떤 활로를 튀어주는 말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한국당에 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비례연합정당이 창당된다. 이러면 그 순간에 이 제도는 증발된 겁니다. 다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양당 구도로 또 이 비례가 과거의 어떤 병렬형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건데 꼼수에 꼼수로 맞서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는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정도에서 일탈한 이런 선택이 단순히 의석수라는 이유 때문에 또 시뮬레이션 결과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건 참으로 뼈아픈 일입니다. 저희도 민주당하고 같이 촛불을 들었던 그러면서 이 정부를 만들었던 이 촛불 개혁 시민들의 같이 의리로 봤을 때도 이렇게 어떤 정당을 창당해서 군소정당을 가르고 나가고 거기에다가 스스로 만든 제도의 취지마저 부정하는 이러한 어떤 원칙에서 벗어난 이런 정치를 눈뜨고 봐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원 외에 있는 군소정당들을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사실 민주당 측에서 내놓는 이야기가 앞순위, 비례대표번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순위를 다른 정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까지 그러면 지금 앞순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겠다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부터 민주당의 비례번호를 부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맨 뒷순위로 배치하겠다는 게 저희 당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맨 뒷순위가 우리는 7번까지가 맨 뒷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지금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 없이 한 16석, 17석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아직 민생당도 정해지지는 않았고 다른 군소정당들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는 한 9번 정도까지는 군소정당 그리고 10번부터 저희가 그 후순위로 저희 민주당이 번호를 가져간다는 거였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다른 정당들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오면 그에 따라서 아마 윤호중 총장이 각 개별 정당하고 상의하고 협상해서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감안을 했으면 10번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뒤로 가서 민주당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필요한 과정이죠. 이미 우리는 결의문까지 다 통과시켜서 그런 일 없다 이랬는데 아니 빨리 정의당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서도 정의당의 의사를 존중하고 저희는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정의당 측에서는 그런 일종의 기회를 더 드리는데도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모든 얘기가 정의당이 참여하면 정의당 의석수도 늘어날 텐데 왜 고집 피우냐. 뭐 그러면서 별하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 들이밀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일지도 몰라요. 저희도 연합정당에 들어가면 의석수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이 연동행 제도를 어렵게 통과시키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정말 어렵게 지난 4년간 수도 없이 농생하고 단식하고 이래서 달성한 작은 성과. 그것도 4분의 1조가리밖에 안 돼요. 사실은. 온전한 연동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한 걸음 올 때마다 항상 민주당은 벽이었어요. 보면 심상정 정계특위 위원장도 해고해버리고. 또 수정안 낸 것도 더 후퇴한 수정안을 내서 밀어붙이고. 그때 정의당 그것도 반대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뒤로 물러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정의당이 고집 피워서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최근 민주당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귀를 의심하는 그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정말 애초부터 개혁의 의지가 없었구나. 이거는 사필 기정으로 가는 거구나. 결국은 기득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오로지 개혁을 향한 순수한 정신입니다.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이걸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비례연합정당을 안 만들면 그러면 여태까지 기회가 안 돌아간 군소정당들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략 투표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걸 만들어서 민주당을 몇 성 넣겠다는 이 발상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지난 4년간 얘기했던 선거제도 개혁 공연불. 앞으로 그럼 정치개혁도 공연불. 두고 보십시오. 21대 국회 어떻게 되는가. 또 양당 기득권 정치 죽기 살기로 싸우고 20번씩 파행되는 그 정치 또 재현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개혁을 생각할 때고 정치의 본질을 생각해서 그 정신으로 한 번 선거를 돌파하고 이기겠다. 투표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기념한 거죠. 저도 전부는 아니지만 김종대 의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 유성정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수를 고려를 해봐도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과반을 달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제로 우리 당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더 문제는 사실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영린을 좀 건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발언들도 있었고 우리가 정말로 4 플러스 1 연합체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 법안들을 비롯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켰던 그 법안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런 발언들을 미래통합당에서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같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저는 국민들에게 면목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진보진영 측에서 그러면 미래통합당에 일당을 줄 것이냐. 정의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북한이 핵무기 만든다고 우리도 만듭니까? 그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가는 이야기의 전제는 선거 진다는 이야기고 대통령 탄핵 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권 여당이 그런 거에 흔들리면서 이거 보면 직권당 같지가 않고 어떤 바다에 어떤 기태처럼 서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사실 대통령 탄핵이 국회 3분의 2가 통과시키는 거지 과반수가 통과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까지 논거로 끌어들이는 거 보면서 조금 뭔가 어떤 공포심에서 자꾸 어떤 해선은 안 될 말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공수천이 뭐니 이런 법은 또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4뿌라스 1 개혁공조 세력이 작동해가지고 우리가 범개혁 세력이 만든 성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당이 안 돼도 사실 민주당이 단독 1당 과반수당이 안 돼도 범개혁 진영이 다 같이 파일을 늘려가지고 이런 어떤 군소정당들에게도 이제 숨통을 터주고 활력을 넣어줌으로써 그 전체 세력이 극복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해서 공수처 법안 지키고 대통령 탄핵 막아내고 이건 1당 중심주의 사고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꾸 해서는 안 되는 말씀까지 막 농구를 끌어들이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런 걸 보면 이건 저기 옛날에 보수정당이 북풍 강조해가지고 공포조장에 선거 치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 집권당의 품격을 좀 생각해 주시라. 그런 건 다름이 안 된다. 북풍 그런 발언은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이 사실 시키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넘어야 되고 헌법재판소도 거쳐야 되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사실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어쨌거나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검찰개혁법안을 포함해서 법안들은 사실은 과반이 넘으면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당에서 벌써 25석 내지 29석의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주진보개혁 세력들이 다 합쳐도 과반을 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제를 부정하시면 사실 대화가 어려운 거고 저희는 저희나 우리 당원들이나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굳이 우리가 꼼수라고 비판했던 비례연합정당을 들고 나온 이유는 그 절박감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도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원래 원칙주의자고 당연히 원리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게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그동안 군소정당으로 머물러 있었던 건 사표방지 심리 때문이었어요. 20년 넘게 우리는 그 고충을 감내해왔습니다. 정의당 찍으면 결국은 보수정당 된다. 이래서 사표방지 심리 때문에 찍어는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찍어준다. 이게 지난 20년간의 현실이었고 항상 그런 면에서 정의당은 불이익을 감내하고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룰이 바뀌었어요. 룰이 바뀐 거는 이제는 연동형 미래대표제에서는 민주당을 찍으면 사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정당 투표는. 그럴 거 아닙니까 비례는. 그러면 이럴 때는 정의당 또는 우리 정의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원내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 정당. 이런 정당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연동형 미래제입니다. 왜 그리로 우리가 전략 투표를 해서 또 이런 쪽으로 캠페인을 해서 여전히 개혁 공조의 정신이 작동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직권 후반기에 범개혁 세력이 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판을 못 자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연합 정당이어야 된다. 저는 이런 사고가 이런 어떤 조금 뭔가 꼼수를 자꾸 이렇게 찾아내는 듯한 이런 사고가 오히려 지역구 선거를 해야 되는 후보자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 돌아가지 않겠냐. 지금 국민들 과반수가 비례정당 창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원내로 들어왔을 때 그 정당은 존속하는 건가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산이 되긴 할 텐데. 해산이 되는 것이다. 해산의 방법은 아마 지금 참여하겠다고 하는 당과 아마 다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선거 때만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용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정당이라고 보는 건가요? 김정대 의원님께서는 말씀 주셨지만 이런 방식으로 22대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정의당 측에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게 여론조사 결과들 많이 주시해서 보실 거 아니겠어요? 요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정의당이 국민의당보다 뒤지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의당도 결코 유리한 입장은 아니지 않을까? 아니 저희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뭐냐 하면 또 양당 프레임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불어오는 비례정당 창당의 어떤 흐름들은 뭡니까? 여전히 양당 정치의 광풍입니다. 전 광풍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지를 뺏어가는 이런 어떤 국민을 거빡하는 식의 프레임들. 아주 나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도 꼭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나쁜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건 아주 나쁜 민주주의예요. 저기 안 찍어주면 대통령 탄핵된다. 일당 뺏기고 공수처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다가가는 것들이 또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이렇게 제한해버리고 뭔가 좀 압박감에서 투표장으로 나가게 만드는 우리 한국 정치가 지난 수십 년간 민주화 이후로 아주 고질병처럼 알아왔던 양당 기득권 정치의 프레임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정의당 같은 당은 지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역시 이제 좀 달라지려라 했는데 또 같은 정치가 되풀이 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이득을 얻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다른 군소정당에 앞서서 뭔가 의석을 차지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제일 뒷번호로 저희 비례번호를 부여를 할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할 거여서 저희가 계속 주장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어쨌거나 지금까지 원내에 진출하지 못했던 어떤 소수 세력들이 원내에 진출하도록 돕는 게 일단은 저희 목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범,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의 과반을 넘기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일당이 되고 안 되고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종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을 때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민주당의 의석수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생각해보시고 계산해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여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득을 얻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는 범, 민주, 개혁, 진보, 세력들이 과반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저희가 워낙 고민이 많았었습니다만 우리 당 밖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목표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함께 하기로 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일당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건 차치하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돼도 상관이 없던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약간 얘기가 모순이 됐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일당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미래한국당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의석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일당을 뺏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인 조작을 하거나 미래한국당에서 뭔가 추가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당연히 일당이 되기 위한 노력은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경합지역에 의석을 둔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3, 4% 차이인데 이 싸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중도 유권자들이 표를 다른데 던질 수 있다.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한 더욱더 지금 정의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후보들을 지역구에 놓고 있어서 또 그걸 또 깎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는 안 하셨나요? 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계시고요. 저는 일견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가 물론 김정대 의원님께서는 약간 비판을 하셨지만 저희가 최초의 4 플러스 1에서 합의했을 때 225 대 75로 합의했을 때 사실 민주당은 최선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물론 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인해서 지역구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없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이게 조금 더 의석을 1등당을 얻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과거에 4 플러스 1 했던 어떻게 보면 범개혁 세력들이 다시 한 번 이번 선거를 통해서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민주당과 또 비례연합정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표를 몰아주신다면 저희는 1당을 뺏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역구에서의 약간의 불이익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역구에 많이 후보를 내기로 일종의 알바뀌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또 범진보 진영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뭐만 하면. 저희가 20년 넘게 진보정당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안이한 기득권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험난한 개혁의 길을 걸어왔고 항상 우리는 불이익받아왔고 선거 끝나면 우리 후보자들 거의 트라우마에 걸려요. 어떤 거대 정당의 어떤 두터운 벽을 온몸으로 가서 부딪혀봤는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시작해온 게 진보정당의 역사죠.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75석 최초의 패스트트랙 통과시킨 거는 불이익을 감수한 거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깬 게 민주당이에요. 수정안 냈잖아요. 그래서 30석 캡시우고 호남의석 지킨다고 또 비례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비례 정당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뜯겨져 나가서 아주 제도 자체가 이미 만신창의가 된 건 다 민주당이 주도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의당이 그런데 수시로 저항도 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래도 우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마이크와 연단을 드립시다. 연동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도 번번이 돌아오는 거는 엉뚱한 어떤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비례 정당으로 가게 되면 어떤 개혁의 파산인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 동안 지지부진한 개혁. 그러면서 뭔가 일관성이 있고 책임 있게 이 전국을 주도하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뭐가 문제지 선거제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면에서 집권당이 지금 굉장히 궁색해졌고 그런 면에서 또 이 진보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 비례 정당이 이런 걸 갈라치고 들어와서 오히려 크게 대의가 훼손되면 저는 이 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또 미래한국당 이런 세력이 최근에 여러 가지 겉은 지지율 잘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수없이 발목 잡았고 그냥 틈만 나면 장애 집회다. 코로나 방역 발목 잡기하는 저런 정당 하나를 우리가 제압을 못해가지고 저런 걸 제압을 못해가지고 꼼수를 씁니까? 힘을 냅시다. 우리가. 네. 지금 소외된 자들 그리고 약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을 의회 내로 좀 끌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비례대표 1번. 논란이 많습니다. 두 쪽 다. 어떻게든 약간 변호들 좀 해보시죠. 이 자리 나오셨는데. 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알겠습니다. 마침 어제 저희가 전국위원회가 있었고요. 우선 가장 문제가 된 비례 6번 후보가 무면허 음주운전이 4건이 있었는데 당을 위해서 본인이 사퇴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제 정리가 잘 됐습니다. 1번이요? 네. 1번에 대해서는 류호정 후보인데 대학 2학년 때 자기 게임 아이디 계정을 빌려준 거예요. 본인이 그 당시에도 사과라고 동아리직도 회장직도 사퇴했거든요. 이거는 저희도 계속 사과하고 있고 후보도 1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사회 나오기 전에 대학 2학년 때 실수로 벌어진 일이고 이럴 경우에 본인의 사과가 좀 필요하다면 계속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마는 이 외에도 이걸 빌미로 해서 인신공격이 들어오는 나머지는 대부분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대학 2학년 때 사회 나오기 전에 일을 우리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엄하게 꾸짖고 그러나 다시 한 번 기회가 주는 것이 청년 정치를 위해서는 옳다. 이래서 저희가 장시간 수고의 끝에 일단은 품어주기로 했고 본인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스펙을 게임에서 취직한 데도 썼다고 하던데요. 그게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예요. 우리가 이력서 다 봤어요. 그거 게임 성적 갖고 뽑은 게 아니에요. 게임 성적 갖고 뽑은 것이 아니다. 저희는 이건 아주 확실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황의도 씨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대리시험 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황의도 씨가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듣기로 하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 최혜영 교수. 네. 새롭게 대두된 문제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두된 지 꽤 됐는데요. 본인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더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부 모두가 중증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장애인 입장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게 저는 옳을지 물론 나중에 지켜보면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그 문제를 비장애인 입장에서만 너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경증장애인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지금도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왜곡돼 있고 그분들의 삶이 풍족하거나 이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비장애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후보 본인이나 당에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하고 본인 해명이 필요하고 저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중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연금 비슷한 것을 결혼을 했음에도 결혼했다고 선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조금 줄어들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주 과거에는 중증장애인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수급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선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중증장애인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을 하더라도 수급 금액에는 변함이 없도록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저는 최영 교수님의 그 두 부부가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하면 저는 그 법이 개정된 다음에 바로 혼인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시험 간 학위에 대한 정보 혜택이 주어지면서 그때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수급의 문제하고는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은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1번이 공교롭게도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순수했습니다. 항상 모든 개혁이 시작은 참 좋아요. 그러나 끝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올라간 것도 절반만 개혁안이 올라간 건데 그게 또 결국은 어떤 큰 정당의 의석수 지키기라는 그런 취지에서 수정안이 된 순간 비극은 그때부터 예견된 겁니다. 그러더니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저는 좀 이제 정치의 본질에 집중하자. 우리는 왜 정치를 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어떤 제도개혁 하나 제대로 못하면 소명으로서 우리가 책임으로서 정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는 여기까지 꼼수로 왔는데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1대 국회만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정말 제대로 민심 닮은 국회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정치를 하는데 우리가 필생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아픔을 뼈저린 교훈으로 새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관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께서 시작은 순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민주당은 순수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큰 정당이 의석수 지키기를 하면서 이제 훼손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현재의 선거구 제도는 여전히 4플러스 1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돼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으면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이 모든 저희가 이제 개혁적인 선거법 개정 내용이 다 훼손되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거를 일부나마 도입했다는 게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22대 국회에서는 이번처럼 위성정당을 통해서 소수정당이나 원내 진집하지 못한 정당들이 진집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입법을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이번에 선거법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선거법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은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긴급하게 마련했던 토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일단 현황부터 조금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확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사망자는 6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새로운 거점으로 지목된 게 유럽인데요. 누적 확진자 수가 이탈리아가 2만 4천 스페인 7천 7백 독일 5천 7백여 명 비롯해서 6만 7천여 명이 됐고요. 유럽에서만 누적 사망자가 2천 3백 명이 되면서 유럽 대륙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대륙이 됐습니다. 유럽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에피센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각국의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사실 유럽 연합에 속해 있어서 신경조약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국경을 사실상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닿는 국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방역을 위해서 양국 간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자 이동은 통제를 하지 않고 인적 이동만 최소화하는 조치입니다. 독일이 지금 국경을 많이 막고 있는데 프랑스 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간 국경도 같은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폴란드랑 체코는 먼저 독일과의 국경 통제 강화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독일로서는 국경을 마주한 모든 이웃 나라와 인적 교류에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방금 유럽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공공의료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탈리아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질이 아주 나빠졌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관 7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한 5만 6천 명 간호사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19를 맞은 거예요. 이탈리아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가 2018년 기준 3.2개입니다. 또 최상위 국가가 일본인데 13.1개 우리나라가 12.3개입니다. 얼마나 차이 났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웃 유럽 국가랑 비교를 해도 독일은 8개 오스트리아가 7.4 프랑스가 6개입니다. 여기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의료시설하고 인력이 제한적인데 짧은 시간에 환자가 폭증하니까 기존의 시스템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롬바르디아주 북부에서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 그중에 한 곳인 베르가모에서는 일부 병원들이 고령 환자에 대한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장비 의료시설이 모자라고 의료진도 부족하기 때문에 혈수 없이 일부 병원이 환자의 건강과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세기 이게 웬일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가 고령 인구가 많아요. 많습니다. 많고. 굉장히 많다고 들어요. 그리고 흡연 인구가 좀 많아요. 21% 정도인데 그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폐에 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제가 알기로는 EU 국가들 중에서 의사들 셀러리 그게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 그러니까 움직임이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사 기술이면 다른 데 가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빠져나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가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명 이내로 통제가 될 것이다 라고 대만의 한 학자가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jp 물관도 다 얘기하지 않았던 거. 그렇습니다. 국립대만 대학의 시청지 화학 분석과 조 교수가 전염병 확산 모델 sil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3월 말에 안정세로 접어들여서 확진자 수가 9천여 명 선에서 통제돼서 1만 명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은행 jp 모건도 최대 1만 명까지 발생할 것이다. 3월 20일이 기점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후베이성 우한은 발병 기간이 집중적이었던 게 18일인데 우리나라는 한 12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우한까지 우한 사태처럼 커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또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한국이 3월 말쯤에 코로나19 종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후베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봉쇄 조치가 이번 주에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금 발병 기간이 집중적인 기간이 12일 선에서 끝나면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반면에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 당국의 조치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더 그 조치가 이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10만 명도 최악의 경우에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에 넘어서면서 중국 확진자 수를 추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미국에서도 감염자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사재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제 코트코 앞에 줄 서 있는 건 보기는 했어요. 선반들이 많이 텅텅 비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물품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일할 것이다. 우리의 공급망은 튼튼하게 유지될 것이니까 사재기는 좀 당부해달라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마음이 급해지면 안 읽히거든요. 그리고 확진자가 지금 미국에서 1,000명이 될 때까지 50일이 걸렸는데 그게 2,000명으로 증가하는 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빨리 확장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더 급해져서 사재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베이징에서 해외 입국자 전원을 14일간 격리를 하면서 비용을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거 광동시에서 예전에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철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해외 영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 중국 내에서요.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시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시가 모든 입국자를 16일부터 본인 비용 부담으로 원칙적으로 14일간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는 못해 주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여관 같은 별도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단체로 격리를 한다는데 돈을 내라는 얘기죠. 사실상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 있지 않은 다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들어갈 일이 14일 동안 격리돼서 뭘 하겠습니까? 빌게이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5년 만에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원래 물러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직으로만 남아서 지금 빌 앤 멀린다 게이츠라는 자선재단 운영에 집중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사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제 이사회에 집중을 해왔는데 MS와 투자회사 버크셔 핫서웨이 이사회를 떠나기로 했다라고 해서 지금 두 곳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건 아니다. 오랫동안 최고의 파트너였으니까 앞으로도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고 MS는 언제나 나의 삶이 중요한 일부일 것이고 CEO와도 계속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사회를 떠나지만 지금 대주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세계 복원 개발 교육 기후변화 같은 바계적인 활동에 전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전세계에 대규모 전염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작업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중국에 코로나19 퇴치 기부금 한 60억 원을 제공을 했고 백신 연구를 위해서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역시 레벨이 다른데요. 통 큰 기부기부네요. 게이츠 재단이 워낙에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는 질병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거를 퇴치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CEO를 있을 때보다 퇴진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됐죠.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오늘부터는 월요일에 청취자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의 말씀 빨리 보내주시죠. 네. 지금 열심히 운전하시는 3511 박장국 기사님. 개인택시 정말 강남에서 저 급하게 오시느라고 정말 급하실 수도 있었는데 안전하고 괜찮다고 마음 편하게 오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방송하러 잘 왔습니다. 방송으로 꼭 이걸 전화를 해야겠다고. 네. 제가 코로나19가 오늘 얘기할 것도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차들이 많이 없어서 퇴근 시간이라도 여유롭겠지 이랬는데 이제 조금씩 각자 자리에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퇴근길은 역시 퇴근길이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겨냈는데 힘을 보태는 IT 기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오셨어요. 주식을. 자 어떤 이슈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일단 마스크 얘기를. 마스크 이야기부터. 네. 마스크 아시겠지만 최근에 마스크 관련돼서 정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곳에서 마스크 재고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고가 있더라도 생각해보시면 그 줄 기다리는 거예요. 가면은 이미 줄이 이만큼 섰어요. 특히나 이제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줄 쓸 때는 또. 맞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고.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한 IT 기업이 지금 아직 테스트 수준으로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는데 줄 쓰는 걸 IT 기술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는 어떤 회사냐면 음식점에서 요즘에 아마 그런 유명한 음식점 가보시면 이 회사의 서비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음식점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종이 쓰면 그럼 누구님 그래서 불렀을 때 없으면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태블릿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만 입력해놓으면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카톡이 오는. 그 서비스를 하는 데에서 이거를 병원의 약국에 마스크 줄을 응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약국에 방문한 고객이 태블릿에다가 전화번호 그리고 출생 연도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출생 연도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몇 번째인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마스크가 몇 시에 입고 될지 모르지만 입고가 됐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밖에 줄을 한 시간씩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제가 미리 가서 그날에 생년월일을 하고 전화번호만 입력해놓으면 내가 살 때가 되면 톡이 오니까 가서 그냥 사면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주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하지만 반대로 약사분들한테 너무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마스크 개수가 없다 보니까 약사분들께 괜히 신경질을 내거나 혹은 약사분들도 다른 약을 제조를 하셔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냥 거기에 태블릿에다가 입력만 하면 되니까 그게 가능하고 또 이게 소위 그럼 어르신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좀 억색하신 분들이 못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강남에 있는 몇 개의 약국에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80대 어르신들도 요즘에 워낙 톡을 쓰시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톡 받는 거 자체 정도는 어려움을 많이 못 느끼신다고 그래요.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문자 오듯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 과거에는 본인들이 어떤 할아버지가 몇 번 와서 마스크 언제 살 수 있냐고 너무 죄송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좋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만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차별이 없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아직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요.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게 한 5, 6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금 약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선 지원하고 여력이 되는 전국의 한 100여 곳 정도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이런 거라말로 지금 빨리 예산 좀 써서 국민들의 좀 어려움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콜센터에 IT 기술이 있다. AI 콜센터. 정답입니다. 뭐예요? 최근에 확진자 확인하는 전화들 공무원들 하느라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이 본격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 솔루션이 이런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얘가 이제 인공지능이 저한테 발열이 있으십니까? 기침 있으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한 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이제 본부에 알려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회사 합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미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이 돼서요. 중국에서 한 1160만 명 정도에 이미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60만 명. 중국에서? 중국에서 1160만 명한테 이미 이런 전화를 보냈었고 문자도 한 1780만 건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래도 중국어긴 하지만 검증이 돼 있었고 그걸 이제 한국에 같이 솔루션을 도입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또 이제 도입한 회사에서 약간 본인들의 홍보 차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일단 무상 제공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부터 시작을 해서 20일부터 해서 이런 AI 콜센터들도 운영이 됩니다. 뭐가 좋은 건가요? 그럼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 콜센터 하면은? 일단은 사람이 전화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공무원분들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분들한테 매일매일 전화를 하셔야 돼요. 계속 문진하고 바라보고 얘기가. 그런데 그 인력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피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결을 해 주니까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줄이고 이게 장기의전이잖아요. 지금 장기전인 상태에서 그런 체력들을 아껴주는 이런 것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으로 확진자 동선 그리고 선별진료소 등을 닮은 종합상황 지도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확진자 동선 이런 거는 이미 전에 나왔던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죠. 그 오픈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기존에는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사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지도의 데이터화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이동 경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엑스레이 영상을 이것도 이제 시간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엑스레이를 사람이 의사가 보고도 판독할 수 있지만 그 역시 판독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물리적 비용이 들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의 흥부 엑스레이 영상을 인공지능이 수초 내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빨리빨리 대량으로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를 빨리빨리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역시도 지금 홍천군이나 대구 지역 이런 데서 지금 이미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에러는 없어요? 에러 부분은 지금 그게 이제 기존에 연구됐었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래도 흥부나 특정 부위의 엑스레이는 오히려 사람보다 오류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제 랜덤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 역시도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엑스레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에서 이러한 모양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확진이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러 그러니까 오류는 확률이 좀 낮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 그걸 활용하면 가장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람이 의사가 보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죠. 아. 인공지능도 하고 사람도 한 번 더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류율이 확실히 엄청나게 떨어지는 비율이 있어요. 그거야 그렇겠죠. 더블체킹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또 정보 데이터가 막 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처들이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을 대학원생들 국내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먼저 정리를 해서 케글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연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정보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전 세계 인공지능 선수들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을 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업에 있으시는 분들도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해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결국 전 세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변형 바이러스와 인간 두뇌 기술의 싸움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뭔가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인데 누가 이길 것인가. 사실 귀추가 종목이 됩니다. 저야 당연히 그래도 인간 기술 두뇌가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조금 없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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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